그런데 여전히 여권 일각에서는 이 갈등 봉합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두 가지 전망인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 A, 두 사람 모두 이 문제 관련해서 양보할 기미가 없어서 봉합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김경률 비대위원회 거취 문제 등을 두고 양쪽이 모두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B, 윤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 이 발언들을 보면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 C, 친윤 의원들이 급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재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극한 분열에 빠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준석 전 대표 때처럼 친윤 의원들이 윤리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재소화한다.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봉합이 쉽지 않다. 그런데 또 다른 전망도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 D,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잘 봉합해가면 된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참모들 사이에 차분히 풀어가면 되는 문제다라며 봉합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여권 관계자 E, 확실한 건 양쪽 모두 확전되면 총설해서 공면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봉합의 여지는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입장 차이는 분명하고 양보가 없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공멸한다라는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은 공유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의 가능성이 모두 다 나와 있는 셈입니다. 김효은 대변인님, 이낙연 신당의 대변인을 맡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김효은 대변인을 주변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고 평가하는 어떤 신뢰관계일까라도 좀 궁금하고 이 문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주말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희한한 주말 드라마 한 편을 지금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서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K-드라마 수준이 높다더니 지금 용산회사까지 이런 드라마를 쓰고 있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궁중 암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벌어지는 게 궁중 암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대통령의 저런 발언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옵니까? 사적인 그런 얘기겠죠? 아니면 저게 다 의도된 발언들인지. 지금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충돌을 놓고도 아니다. 서로 약속하고 지금 짜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이렇게 진실 논란에 빠지고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봉합을 하겠죠. 지금 보세요. 한동훈이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로 비대위원장을 내세웠어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이준석 당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지금 다섯 번째 당대표인 셈입니다. 그다음에 카드가 없습니다. 봉합을 하겠죠. 그리고 용산에서도 봉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봉합이 될까요? 왜 문제의 핵심,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한테 김건희 여사는 성역 아닙니까? 이 문제들 절대 봉합이 불가하고요. 과연 총선 때까지 어떤 식으로도 봉합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는 이제 완전히 떨어졌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용기 대변인님, 야당에서는 지금처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친윤계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대한 대목,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인 셈인데. 앞서서 이제 우리 김강삼 변호사님이 충신과 그렇지 않은 신화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친윤 의원 혹은 내가 친윤이오라는 의원들이 윤리위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소한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면 글쎄요. 과연 그런 행동이 대통령을 위한 걸까, 비대위원장을 위한 걸까 아니면 뭐를 위한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자도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야당을 위한 거죠. 야당을 위한 거다.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수직적인 당첨관계가 이제는 수평적으로 발전을 이루어가는 일종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국민 여러분이나 저희나 똑같이 아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들이 정치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느닷없이 막 폭풍처럼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위치를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수사, 정치인들이 가져야 되는 일종의 어떤 얼굴 표정과 속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런 그런 디테일한 것도 기술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련되지 못한 거 맞죠. 그러나 이분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5년만 하고 국민이 그 정부에 주었던 신뢰를 거두어서 지금 국민의힘에 준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에 야, 이러다가 나라 정말 들어먹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서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까지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아는 게 뭐냐 하면 선거에서 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했던 모든 노력까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즉, 우리 어디 개그 프로에서 나왔던 게 있죠. 중앙계 문대. 중앙계 문대를 살아난다. 그렇죠. 중앙계 문대를 살아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봉합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친윤 의원들이 보이는 강경한 반응들은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구애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 상대적으로 밀려서 소외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 속에서 지금 내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봉합이 돼야 되고. 이게 안 된다면 국민의힘 희망 없다고 봐야죠. 윤리위 재수 등을 언급하는 건 야당 도와주는 꼴이다. 절대 안 된다. 그럼요. 박성규 전 차관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만 더 붙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1년 8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1년 8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원들이 또 국민들까지 같이 뽑았던 대표 두 사람이 그 안에 물러났어요.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뒤에 들어서는 비상운영체제나 어떤 과도기 체제까지 대표까지 포함하면 전부 7명이 물러난 걸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도 다 아는 일 아니겠어요.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둔 입장에서 그럴 수 없죠.